시원한 바람처럼 헐리우드 시원해요! 영광이다! 김가드 밀착 밀착 김가드가 등장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입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소름 맨투맨에서 환상적인 브로맨트를 보여주셨던 두 배우입니다 박성욱씨, 박혜진씨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박수! 박수 주세요 선배님! 여배우님! 김가드씨 예예예 나 몇번을 봤는데도 맨투맨에서 가장 늦게 오시는 분이 오늘 가장 먼저 오셨어요 영광씨요? 예예예 여러분,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네 네, 반갑습니다 김선호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 여운광입니다 여러분! 정말 멋있지 않아요? 네 잠깐만요 진짜